누구랑 놀 때 제일 좋아? 잘 모르겠어 너무 취침하니까 나는 안 놀아줘 아빠 오셨어요 아빠는 어때? 한 마리 하면 뭐 줘요 아빠한테 바라는 거 있어? 착하게 보내줬주면 좋겠죠 어준야 이렇게 보내줬주면 좋겠죠 혹시 엄마는 어때? 나도 안 할 것 같아 엄마는 어떡해 엄마한테 말해봤어? 내 마냥 안 들어줘 어준이야 너야 주면 좋겠어 오뫸 허벨이 일하는 거? 아니요 할아버지 그리니깐